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뉴스탑트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총선이 4월 10일이니까요.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도 있었고 여야 모두 이 설 민심에 촉각을 곤두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하나 나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대담이 좀 앞으로 총선의 지지율이나 긍정적으로 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지 평가를 평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할 것이고요. 대통령실과 우리 집권 여당은 사실 우리가 소수당이지만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 민생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은 그 시너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 연휴를 마무리하는 새로운 여론조사로 저희 뉴스탑 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위원님,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2월 첫 주 정당 지지율, 민주당 45, 국민의힘 39. 여기에 한 주 만에 일단 민주당 41, 국민의힘 40. 이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11개월 만에 가장 좁혀진 격차다 해당 여론조사.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론조사라는 게 각 기관마다 조사 방식이 다 다르고 했기 때문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일부 이제 전화응답으로 직접 사람이 하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의힘이 앞선 조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한 조사기관이 어떤 트렌드를 갖고 하는 조사 이걸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추위요. 그렇죠. 이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ARS, 즉 기계의무로 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리얼미터 기준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제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보면 리얼미터 조사가 민주당이 지지율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기계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정치 고관여층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민주당의 어떤 지지자분들이 이제 응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사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여기서도 지금 지지율이 거의 붙었다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만큼 국민의힘의 어떤 노출도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높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노출도는 굉장히 낮았다. 그동안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또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동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많은 정책들을 발표한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고 특히 또 당 장악력에 있어서도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보면 보수 지지층들에게 꽤 장악력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느슨해진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면서 리얼미터에서조차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거의 붙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어떤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번 총선판에 집권 여당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이랬습니다. 지난 여론조사들 한동훈 잘하고 있다 45 이재명 잘하고 있다 36 다음 여론조사도 하나 볼까요? 차기 대권 여론조사 한동훈 상승폭 47 이재명 42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인기가 국민의힘의 당 지지도 지지율과 정권 지원론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 이것 때문에 집권 여당의 고심이 깊었었거든요. 다시 앞서 첫 번째 여론조사 돌아가면 구장 차장님 결국은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이른바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례는 없는 겁니까? 네 뭐 디커플링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인기가 정당 지지율에도 좀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지지율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일주일 사이에 왜 민주당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을까? 그 원인을 따져보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둘러싸고 정권교체 친문 책임론이 민주당에서는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정권교체 책임론이 불거지는 일주일 사이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저렇게 이견을 보이고 있으니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어떤 지지층이 약간 이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소폭이나마 상승한 이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정당 지지율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조사 시점을 놓고 보면 2월 7일과 8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 이후에 실시됐다는 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히 두 개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앞으로의 추이까지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민주당은 친명 대 비명의 어떤 분열 그리고 여권의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이 정당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단 하나의 여론조사로 지금 총선판이 완전히 이렇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성치훈 부의장님 이런 건 있겠죠. 앞서 구장 차장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조사일시가 2월 7일과 8일 지난주 설 연휴 직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이 7일에 방송이 됐단 말이죠.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통령의 후강이 없는 총선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고려하고 지금 총선에 임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어떤 사과 표명 없는 그런 메시지 이거 반영이 되고도 이렇게 국민의힘의 소폭 상승 민주당으로서도 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거죠. 대통령의 대담이 만약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그런데 아닌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국정 지지도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자책골을 계속 넣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 선수에게 지금 따라잡힌 골이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실책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본인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면서 오히려 수비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늘 살펴보겠지만 연탄, 검댕이 논란이나 스타벅스 논란 이런 것들 다 민주당의 절대로 좋은 이슈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 몇몇 의원들은 이걸 갖고 여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논란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걸 변명하고 뭔가 방어하고 이렇게 수비적 공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 이런 지지율의 역전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친명호소인들, 민주당을 지키겠다,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런 분들이 만든 효과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외원 확장, 이재명 대표의 뭔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함께해야 되는 세력들에게 민주당스럽지 않다, 뭔가 불출마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점점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끊어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고립되면서 나타난 지지율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수를 안 한 것도 잘한 건 잘한 거겠지만 결국 민주당이 자체 골을 넣어서 따라잡힌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효과도 있긴 있겠지만 민주당 스스로의 발목 잡기가 더 저런 지지율에 많이 반영됐다.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 그 말씀하신 거군요. 집권 여당으로서는 일단은 초반 판세,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총선에 비교적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그 추이 저희가 하나하나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 연휴 직전에 연탄 봉사 이후에는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인가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다큐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건국전쟁이라는 건 아주 저예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김덕영 감독이 한 2억 원 정도 들여서 만든 영화인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채가 형성된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것이다. 즉 한미동맹이라든지 자유민주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 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19 때문에 저평가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역할 그다음에 이런 대한민국의 국채 이런 거 만들어야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사실은 소위 자파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계속적인 깎아내리기 이것 때문에 정당한 평가를 못 받고 있다가 이번에 김덕영 감독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 지금 이제 상영관에 걸리는데 지금 오늘 현재 24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으로도 지금 상영관을 넓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며칠 전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관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점을 언제 할 것인지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아마 오늘 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제 또 여기 또 한동훈 위원장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저녁에 관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자막을 처음부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오후에 방송 직전에 좀 새롭게 알려진 그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아마 설 연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아마 공식 일정은 이게 찬화인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 예정입니다. 아마 취임 후 첫 영화 관람인 듯하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짧게 소개를 해 주셨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취지의 저 건국전쟁 저예산 영화입니다. 뭐 농지개혁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앞서 지나간 자막에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연설도 등장한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제주도를 찾아서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된 어떤 언급을 했는지 한번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농지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좋은 점수를 본인 스스로도 줬고 제주도에서 했던 얘기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첫 영화 관람이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다. 사실 여당 대표의 수장이 어떤 영화를 처음으로 보는지에 대해 정치적 메시지가 꽤 많은데 설변한 생각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이 영화의 성격도 그렇고요. 어찌 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적을 아마 저평가된 공적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화를 관람을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일반 상업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내용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조금 지금까지 보니까 건국전쟁이 지금 24만 명 정도 관람객을 동원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보니까. 그런데 이 건국절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역사 논란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48년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과거에 얘기했던 대로 1919년도를 건국으로 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이 부분은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람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면서 이 영화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굉장히 주목도는 높아질 것이고 이후에 지금 이후에 좀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이제 영화 내에서도 우리가 방금 화면에서도 봤으면 유석춘 교수 같은 경우는 위안부 발언으로 좀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설 명절이 끝나고 이 영화에 대한 내일부터는 아마 이 영화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이 영화를 봤을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은 다시 한 번 역사관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내일 이후에 이 영화에 대한 평을 다시 한 번 봐야겠습니다. 농지계약이 대한민국 산업화, 대한민국의 근본이 됐다는 과거 장관 시절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도 있고 저도 방송 직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화 관람한다는 얘기 직전에는 저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등도 이승만 전 대통령 영화를 관람했고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어렸을 때 역사에 대해서 본인도조차도 잘못 배웠다라는 얘기를 SNS에 올리면서 이승만 기념관에 대한 기부 얘기까지 오세훈 시장도 꺼냈다. 제가 방송 전에 한 번 체크를 해봤는데 구정차장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설 변호사 말씀처럼 물론 이게 이른바 건국절 논란으로 다시 불거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보수 세력으로서 총선을 앞두고 정책 의미를 부하자면 한동훈 위원장도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확실히 필요하다. 최근에 이승만 기념관 얘기도 있고요. 이거를 첫 번째 영화를 선택했다. 이런 의미 정도는 확실한 겁니까? 저는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선봉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지지층을 총결집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 건국전쟁에 대한 영화 관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라는 전직 대통령은 여전히 논란이 큰 인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상 좋아하는 측에서는 건국 대통령이다라고 칭송할 만큼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우파 진영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약간의 정무적 판단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됩니다만 우파를 먼저 결집시킨 이후에 중도로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어떤 총선 승리 전략 차원에서 건국전쟁을 관람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취재로 확인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 전체 단체 관람이 아니라 개인 일정으로 연휴 마무리를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다큐 영화 관람으로 하렸던 모양이에요. 저희 방송 끝나고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관람할 텐데 내일 저희가 그 후일단 얘기도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